음악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죠 그죠? 요즘처럼 고난을 싫어하고 요즘처럼 편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는 세상에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난을 받으라 하고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을 받되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 말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삶 그게 정말 인생으로서 세상을 사는 바른 삶의 방식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고난받아야 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복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복음의 좀 능수능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평생 저의 꿈이었어요 교회를 좀 크게 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저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제가 늘 평생 목마르게 소원했던 것은 복음에 좀 능수능란하고 예수 사건을 잘 설교할 목사가 될 수 없을까? 하는 거 너무너무 목마르게 살아왔어요 영국 유학 가서 공부했던 것도 안셈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안셈에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토 더 빅토, 구스타보 알렌의 크리스토 더 빅토까지 약 한 11, 7권 정도 되는 기독교 구원론의 예수복음 사건의 아주 중요한 책들을 쭉 히스토리컬 설베이 했던 게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세월이 이제 꽤 많이 지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목회의 후반부를 맡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 일에 약간 실패했다 하는 자괴감이 약간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복음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정말 하늘에 신령한 능력이 주어지는 너무 중요한 채널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야 할 대로 깨닫고 복음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신실함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그저 도의 초보여서 예수 믿을 때 처음에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청교도들과 종교교육 성배들이 평생을 마셔도 다 마시지 못할 만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부여하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볼까요? 9절에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여러분 복음은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떠났을 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구원의 복음 이렇게 불렀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구원의 길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중요한 묘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에베소스 1장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죄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형벌과 진노로부터 사람을 건져서 구원하는 복음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사람을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형벌과 비참으로부터 건져서 살려내는 구원을 주는 것이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사람을 구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제일 먼저 그 모습을 드러냅니까? 본문을 한 번만 더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먼저 딱 전달될 때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됩니까? 부르심이라는 형태로 제일 먼저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거죠 이제 그만 집으로 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집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집으로 와 하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이렇게 초대하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때를 돌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는데 실제로 그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곁으로 부르는 것이잖아요 이제 와야 하겠다 이제 와 그냥 집으로 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물론 그때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잘 못 깨닫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부르심이 구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인데 오늘 본문은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두 가지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굳이 구별해 보면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소명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이 소명이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 번 더 부르세요 사명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또 다른 부름이 있죠 그게 소명이고 뒤에 나오는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심으로 은밀하게 구별할 수도 있는 개념들인데 두 개를 붙여서 오늘 본문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가 되면 성도로서 부르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역으로 사명으로 부르시는 또 다른 두 번째 부름이 있는데 그게 소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는 그냥 돈을 벌고 세상을 살아나는 도구들을 얻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현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직업 소명서를 가르쳤어요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또 다른 삶의 현장이고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른받은 일터요 또 다른 부르심의 현장이다 그렇게 선배님들은 해석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깨달음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 내가 하는 공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그 깨달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저에게 내가 이 공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공부가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꽤 열심히 하는 축에 속했지만 공부가 행복하진 않았어요 해야 되니까 했지요 그런데 이 공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는 사실이 딱 깨달아졌을 때 공부가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성적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거물이가 거물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좋아졌다 그러면 성적도 더 좋아진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성적은 거물이가 거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은 비슷했지만 공부가 정말 좋았어요 공부가 그냥 해야 되는 어떤 과제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공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섬기고 싶은 그분을 지금 공부하면서도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딱 깨달아졌을 때 삶에 굉장한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약간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 잘 웃는 편이잖아요 이 얼굴의 미소는 대학 시절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사납게 생겼었는데 대학 다니면서 공부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을 때 정말 삶의 희락과 기쁨이 뭔지가 비로소 이렇게 제 삶을 찾아오기 시작했던 제가 굉장히 생생해요 그 변화가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되는 그런 변화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성도를 삼으시고 부름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한 번 더 불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명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부름이 있습니다 목사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성교사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로 주님의 또 다른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의 각 일토와 삶의 각 자리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섬기는 거룩한 소명을 따라 부름을 받은 것이 여러분이고 저이고 구원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소명으로 부르실 때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은혜로 갑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에요 털림없이 은혜를 가르치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목적과 뜻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전처럼 이전처럼 죄 중에 멸망받도록 살지 않고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삶과 다르고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다름이에요 다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돈 잘 벌고 시집장가 가고 남들이 존경할 만한 이런저런 것을 성취하면 우리는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무서운 세계입니다 발을 한번 딱 들여놓으면 그런 것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주님의 부름은 그런 부름이 아닙니다 다르고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자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도록 부른받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조금 남들보다 나은 정도가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바깥으로 볼 때 평범해 보이고 비슷해 보여도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순종하고 그런 면에서 그냥 비슷해 보여도 다름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마음의 뜻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구원하실 때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뭐죠? 뭘 근거로 여러분과 저를 사망의 곳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구원의 복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9절 하반절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구조가 전부 남들이 다 놀 때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런 거잖아요 남들 다 놀 때 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다 게으름 부리고 나태하게 살 때 저는 땀 흘려서 많이 수고해서 오늘 이 길까지 왔습니다 이게 세상이 보편적으로 자기를 말할 때 하는 방식인데 성경은 전혀 다른 질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옆에 왔다 하고 주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세상의 나라는 전부 남들이 잘 때 나는 공부했고 남들이 게으름 부릴 때 나는 부지런히 이래서 오늘 이렇게 뭔가를 얻고 남들 안 할 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질서인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뭡니까?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여러분과 제가 일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한 것이 없고 자격이 없고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너무나 크고 귀한 구원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의 근거에서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너무나 크고 귀한 선물을 거져주셨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핵심적인 근거예요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데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그거에 따라 상급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우들이 이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조차 이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나 자격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식과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은 늘 끝없이 남들이 놀 때 내가 공부해서 어느 대학을 들어갔고 남들이 게으름 부를 때 내가 혼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내가 오늘 이런 것을 이루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은혜가 만드는 새로운 질서를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너무나 보유한 선물을 값없이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빚진 심령을 갖게 돼요 빚진 심령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빚진 심령을 갖기 때문에 제일 특성이 어떻게 묻어납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했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빚진 심령으로 했기 때문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말하려고 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끝없이 끝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인생살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끝없이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말하기 위해서 남들이 그렇게 살았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기억해두고 기록해두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격 없이 너무 큰 선물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빚진 심령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만 자랑할 거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거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고 자랑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자랑거리를 자랑거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 없이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선물로 주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사실은 안을 이렇게 들려다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선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아니라 누더기 같은 선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많은 경우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칭찬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속에 내가 했다 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칭찬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선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용아롭게 하고 이웃들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선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볼 때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사람의 그 존영과 사람의 그 아름다움들을 인정하는 어떤 선을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적선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 나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도 참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사람 되심으로 나자지심으로 종이 되심으로 섬기심으로 희생함으로 우리 같은 자에게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갑없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 그가 정말 종기한 섬김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높은 자리에서 하나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를 종기케 하고 상대를 쾌하게 여기게 만드는 섬김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선의 핵심인 것이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의 방식이 묻어 있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선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는 세상을 뒤집는 복음의 권능의 핵심이에요 이 세계가 열려야 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요 그렇죠? 이게 안 열리면 그냥 겸손을 부릴 수는 있지만 겸손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이 눈이 안 열리면 남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베풀어 주는 것이지 섬기고 희생하고 그의 존엄과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이라기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일 때가 너무나 많은 누더기 같은 선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여기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특권과 복을 주실 때 전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영원전부터 당신이 가지신 뜻을 따라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주셨는데 우린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내가 뭘 좀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자꾸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니까 길을 자꾸 잃고 제가 어지간히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만나봐도 자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많이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앤드류 맥까운 박사 봤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영국 생활할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참 귀한 분인데 제가 그날 설교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금이 너무 선명하게 세계가 알아주는 말하자면 개혁주의 신학자 전 세계회의의 부회장이어서 이번에 잠시 오신 거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개혁주의 학자이신데 제가 그분하고 공부 같이 할 때 한 번도 그분이 저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준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국 교회에서 어지간히 믿는다는 사람들 만나보면 자기 연민이나 자기 자랑이나 둘 중에 하나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자아에 대해서 확 물러져서 자격 없는 내가 은혜 때문에 이 자격 없는 내가 분해 넘치는 것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이 자기로부터의 자유 그게 열등감이든 그게 우월감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런 것으로부터 탁 놓여서 쓸데없이 상처받지 않고 쓸데없이 교만하지 않고 딱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딱 초점 맞추어지고 이웃들을 어떻게든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에 딱 초점이 제대로 딱 맞춰져 있는 사람들을 참 만나기 쉽지 않다 어지간히 예수 믿어도 결국은 자기에게 다 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의 큰 아픔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 중요한 이유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셋 메시지를 충분히 누려야 할 대로 잘 못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무자 겸음을 썸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모든 복락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졌다 이것이 복음의 제일 중요한 심장이에요 은혜로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어떻게 더 부연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절 하반절부터 보면 좋은데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 가슴에 있던 진리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복음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남자냐 여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외모를 따라 차별하지 않고 은혜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것 이거 아버지의 가슴 속에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제는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에 있던 그 위에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에만 남아 있지 않고 이제는 나타나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드러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일 약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들이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마음에 은혜로 말미암는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버지의 원래 계획인데 구약시대에 밝히 안 드러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신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이렇게 끝없이 끝없이 차별하는 도구로 그 모든 것들을 변질시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가 오시면서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진리가 확 드러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능력이나 외적인 기준을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에 들어가는 이 위대한 진리가 이제는 예수 오심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이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해요 에베소스 2장을 다룰 때 우리가 그 에베소스 2장에 복음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드러났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 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살려내셨다 이게 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다면 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 깨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다른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는 이전에 어떤 세계였을지라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는 예수 오심 이후부터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가까워지는 시대 그것처럼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이제는 밝히 열려서 은혜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이 진리는 더 이상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진리로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전혀 다른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속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진리가 드러나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과 어떤 사람들이든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이것이 구주가 세상 오시면서 밝히 드러난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밝히 드러난 진리 안에 또 하나 더 복음 안에 포함된 내용이 있죠 10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여기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안 썩는 것 이런 뜻도 있겠지만 영화로운 것 영원한 것 종기한 것 이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에 특별히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죠 말하자면 생명을 주시는데 썩지 않는 생명 썩어서 때가 되면 시안이 다하는 그런 생명 말고 영원해서 그 영원할 뿐 아니라 영화로움과 존엄이 더해지는 제대로 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망은 패하시고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 안에 들어있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을 패하셨다 할 때 이 사망은 성경적인 개념의 사망은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이 사망인데 성경은 세 가지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될 때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영과 몸이 여러분을 구성하는 영과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은혜로부터 분리될 때 이것이 영원한 사망 혹은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이 모든 사망이 패하여진 것이에요 세 가지 형태의 모든 사망이 완전히 패하여져서 사망은 다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힘을 쓸 수가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자리에 성도들을 향해서 죽음은 패하여졌다는 거예요 권세가 깨뜨려지고 그 죽음은 능력과 힘을 상실하고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학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죽음을 뭐라고 부르죠?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같이 잔다라고 표현하는데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깨어나요 존재의 소실이 아니고 때가 되면 깨어나는 잔다라고 표현했고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간혹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 전보다 훨씬 몸이 건강하고 깨운한 상태로 회복되어서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경험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몸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몸과 영이 분리되면서 몸은 땅에 묻혀 썩지만 영은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서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순종하는 일에 우린 자주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육체를 딱 벗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누리고 경험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과정을 통과할 뿐이지 죽어서 존재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참된 성도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고 죽음은 어떤 영향력도 다시 성도들의 삶에 발휘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사망이 폐해진 것이지 동시에 생명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반짝이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에 에너지를 전부 다 쏟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명예를 얻는다 그러지만 그 명예가 얼마나 금방 오명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높은 신분과 지위에 올라가서 성공한다 말하지만 몇 년이나 거기서 삽디까?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해요 반짝이는 것을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이 그런 것들로 대체하고 싶어요 안 채워집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거예요 성공, 사람들로부터의 명예와 존중 그런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존재는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그런 것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노예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열려서 이 생명과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에게 매도 맞고 온갖 나쁜 말을 듣고 채찍질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데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는 영광에 대한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매를 맞는데 종들이 존엄을 잃지를 않는 것이에요 주인이 뭘 잘못했다고 터집을 잡아서 매질을 하는데 그 매를 맞는데도 그 존엄과 영광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예수 믿던 그 시절에 주인이 회심해서 죽게 돌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청청시야에 귀족들이 있고 계급이 그렇게 엄격한 시대에 그 온갖 돈과 그 모든 신분을 가지고도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노예들 안에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뒤집어지면서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세상을 사는 능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알아야 할 대로 잘 모르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도회 초보인 것처럼 교회 처음 올 때 한 번 듣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40년 복음을 묵상했는데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못 연다는 자괴감이 한 번씩 생기는데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이 이 주제를 보면서 한 번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의하는 자기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복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소개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전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 어떤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은 어떻게든 그 사람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의 연결선상에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보고 싶어하는 게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인데 우리가 복음과 연결해서 나를 바라보는 자기 정체성에 복음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가 되고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말할 수 없고 나를 보지 않는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귀함을 성경이 가르치는 만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전혀 다른 자기 정체성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대본에다 깨닫지 못해도 선포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께서 보내신 보내신 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이 전혀 다른 질서와 가치를 열어서 가르친 대로 사람들이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살도록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사가 된 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복음의 부여를 알아야 할 대로 알아서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과 관계된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지고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고 나누고 선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는 복음의 부여와 영광을 참여하고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의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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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